자, 1번 문제는 그냥 저는 형강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유인원 간별 문제다. 이걸 틀리는 순간 인간이 아니고 그냥 유인원에 해당되는 애고 이걸 맞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문제다. 어떤 과목이든 1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1번 문제. 각.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 등의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밝히고 그럼 여기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도덕적인 추론 과정에 논리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메타윤리학이죠. 을, 윤리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 생명,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 탐구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 해결책을 탐구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에요? 그렇죠. 실천윤리학, 응용윤리학이잖아요. 1번 갑,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원리의 정립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보편적 도덕원리의 정립을 주된 목표로 삼는 건 이론규범 윤리학이죠. 지워지겠죠. 2번 갑, 윤리학은 도덕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도덕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추구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에요? 기술윤리학. 3번 을,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된다. 실천윤리학.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4번 을,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에 주력해야 된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건 메타윤리학에 해당되겠죠. 5번 갑, 을, 윤리학은 도덕적 명제의 논리적 구조분석에 주력해야 된다. 논리적 구조분석도 누가 추구하는 겁니까? 메타윤리학이죠. 그럼 메타윤리학은 얘, 실천윤리학은 아니오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1번 문제는 매력적 오답도 없고 여러분들이 윤리학에 분류해서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고 아니면 제시문만 봐도 되잖아요. 을,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된다. 뭐 나왔어요? 실제적인 해결책 탐구를 핵심 과제로 하자. 따라서 윤리학의, 각각의 윤리학의 핵심적 과제를 모르더라도 제시문에 기반해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요게 이제 여러분 약간 특이한 거죠. 보통 원조 문제는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전통적인 문제 구성, 배치, 여기에서 벗어난 배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어. 이번에도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앞쪽에 많이 배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 원조,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데 원조의 목적을 두고 있는 갑은? 롤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 즉 어떤 국가를 민주적인 체제로 만드는 게 해외 원조의 목적이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치 행복을 증신시키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이잖아요.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상관없이. 이런 것도 잘 읽어야 돼요.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그러면 을은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이다. 이 사람도 뭐가 되겠어요? 원조의 대상이 되겠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자, 을은 싱어의 입장이에요.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해외 원조의 대상으로 하죠. 싱어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원조의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롤스는 만약에 어떤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그 사회가 부유하지는 않다. 빈곤한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롤스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었어요?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가 원조의 대상은 아니다. 왜?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에는 고통받는 사회도 있고 무법국가도 있고 자애로운 절대국가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이다. 이 부분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갑은 누구라고요? 롤스. 을은 누구? 공리주의자니 싱어가 되겠습니다. 자, A 봅시다.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싱어는 어떤 국가가 빈곤하다면 그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O, X, B.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수행해야 된다. 롤스와 싱어는 모두 해외 원조를 의무라고 보죠. 노직은 자선이라고 보죠. 따라서 얘, 얘니까 공통점 되겠죠. B,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국의 복제 수준이 향상해 있다. 여러분, 복제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복제 평등성을 추구하거나 부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원조의 목적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XX 되겠죠. 리을, 공리의 원리에 따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 선택지가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인류의 불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여러분, 인류의 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열심히 하고 경제성장을 했는데 왜 가난한 나라들한테 돈을 다 줘가지고 모든 불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건 싱어가 받아들일 수 없다. XX, 롤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싱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기역은 O, X니까 A에만 해당되죠. 니은은 O, O니까 B에만 B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둘 다 반대하니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 해외 원조 문제치고는 좀 쉬웠던 상황이었어요. 해외 원조치고, 1번 quotes